외출한다는 엄마의 말에 가은이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듯한데요 엄마가 일어서자 급기야 책을 집어던지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급히 엄마를 막기 위해 쫓아나가보지만 엄마는 이미 나가버리고 난 뒤 가은이는 어쩔 줄 몰라 아는데요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며 우는 가은이 이때 외출했던 엄마가 돌아오고 자신을 두고 나간 엄마 때문에 단단히 마음이 상한 듯한데요 심지어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듯 엄마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뽀뽀를 하며 가은이를 달래는 엄마 금세 터져 엄마와 장난을 치는데요 가은이는 엄마 없으면 무서워? 얼만큼 무서워? 많이 가은이만큼 땅만큼 이쁜 만큼 가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을 너무 가기 싫어해요 저녁에는 간다고 아침에는 엄마도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그래서 일부러 차를 제가 태워서 가면 가는 길에 계속 엄마가 배 아파 배가 너무 아파 토할 것 같아 이런 말을 되게 진짜 자주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두 군데나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일도 찍어봤는데 그럼 이제 가은이가 제가 밖에 나갈 때 너무 이렇게 매달리고 막 이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전화가 되게 수시로 와요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엄마 보고 싶어 당장 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전화하고 제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애가 엄마 죽어? 엄마 아파?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애가 애가 아기 들을 걸어서 흘러 가요 이건 사실 궁금했거든요 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그런 장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세가 지속될 경우 분리 불안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데요.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불안함을 보이며 우는 등 심한 고통을 보인다. 강도 및 교통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애착 대상을 잃거나 자신이 길을 잃거나 납치 또는 유괴되어 애착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지속적인 걱정을 한다.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두통, 복통, 오심, 구토 등 반복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이와 같은 증세 중 두 가지 이상 지속될 경우 꼭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는 7, 8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잘 안 가려고 하고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있고 또 동시에 배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분리불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이에 비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분리불안 장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현재 어머니랑 안 떨어지려고 하고 어머니가 문 앞까지 데려다줘야 유치원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생이 태어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서 동생과의 갈등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불안 장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아프다고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 정말 아픈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아이를 집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부모의 사진이 붙은 장난감 혹은 작은 액세서리와 같은 상징물을 간직하도록 해주십시오. 분리불안 증세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한 걸음 물러간 가을 날씨 9월부터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고 곳곳에서는 가을 체육회와 야유회 등으로 자연에서의 야외활동이 급증하는 이때 차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소한 생명입니다.